자, 봅시다. 얘가 일보다 크니까. 진강수지? 다리에는? 이렇게 나왔나? 자, y는 3과 만나는 점이지? y equals negative 3가 있고, 3가 있다. 한 번에. 이게 a, b가 있어, 없어. c, d가 있어, 없어. 근데 a, b의 길이가 c, d의 2배라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냥 믿어, 그냥. 몇 시입니까? 네. 다음엔, 이게 3이 되니까. 그럼, 루그 a의 x는 6이 되겠네? 그럼, b의 좌표는 뭐야? a의 6승, 3나오겠지? 그럼, 얘가 몇이야? 3이 되는 점이니까. x는 a의 마이너스 3승. 삼성분의 1, 3이 된다는 것이죠. 컬러체인지. 그 다음, 뒤에 좌표는, 얘가 마 3이니까. x는. a의 3승, 마 3이 되겠지. 그 다음, 컬러체인지.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 몇 승이야? 6승분의 1, 1, 3이 나와, 안 나와.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a의 6제곱 빼기 a의 3승분의 1, 마이너스 3승이지? 네. 그것이, 2배의, 이거랑 같단 얘기 아니야? 네. 양변에 a의 몇 승을 곱해야겠어? 역승은 곱해야겠지? 네. 그러면, a의 3승을 묶으면. 그러면. 얘는 1보다 큰게 치워지고 A값이 3승 2라는 결론에 오늘 A3승 2니까 얘기는 몇이란 얘기야? 4란 얘기지 얘는 그렇지 2분의 1지 얘는 그렇지 2가 되지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야 높이 차이는 6이고 2분의 1에 높이 이거 더 이거니까 이거 빼기 이게 얼마야? 그냥 써 그냥 4랭이 1을 이거는 2랭이 4분의 1이 되겠지 얘는 3이 되고 6랭이 4분의 3은 구하면 되겠지 4랭이 63나왔나 오 탑있네 오 탑있네 5 kneeling 2랭이 5 Dank 5랭이 jeśli